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정땡땡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얼마전에 힝 언니 우리 남편이 홍콩으로 발령받았어 뭐? 홍콩지사? 이게 무슨일이야? 안가면 안돼 너무너무 아쉽다 나도 안가고싶다 그래도 비행기로 4시간이면 올수있으니까 자주올게 언니 그동안 진짜 고마웠어 특히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거 평생 못잊을거야 그러게 나도 저기 만감이 교차하네 해외이사 준비로 저기 바쁠텐데 내가 뭐 도와주고 있으면 말해 이렇게 서로 눈물을 훔쳤는데요 두달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어봐야겠어요 아무튼 피터 그래도 영어공부는 해야하니까 제가 했던 말 중에 만감이 교차해 이 표현 진영용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지원님이 피터쌤은 사진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잘 나오는 꿀팁이 있나요? 얼짱 각도로 찍어야 잘 나오는데 저는 영 어색하네요 하시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하죠 사진 진짜 못찍거든요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today? I'm good thank you You're right 인정할게요 차라리 영국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고 여기가 영국이구나 하든지 뭐를 잡고 싶었던거에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저 영국에 컷고 아버지가 영국사람이니까 DNA에 그래요 영국사람이 진짜 못찍어요 영국사람이란 각도 얘기도 몰라요 무슨 앵글? 포토 앵글 그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 피터 진짜 1명을 안 들어가보세요 목 두개 접혀가지고 사진을 찍고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럼 얼굴 머리 잘려있고 목 밑에 찍고 그래서 그 말 많이 듣나봐요 실문이 낫다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일부러 근데 그것도 좀 방법이겠다 아니요 근데 영국에 진짜 이런 계산해서 사진 안찍어서 친구들 인별그램 들어가면 다 그래요 한국사람 인별가 최고에요 진짜 우리가 이런거 잘하죠 너무 잘해요 근데 반대로 실제로 만나면 조금 실망할 때가 많아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일장 장난질 좀 있네요 재밌었어요 피터 그럼 오늘 함께 할 진짜 영국 진영호가 망감이 교차해 이거잖아요 망감이라는거 지금 사연을 보니까 지금 기분이 복잡한거에요 사실은 복잡하죠 I feel complicated C-O-M-P-L-I-C-A-T-E-D I feel complicated 나는 복잡해 나는 복잡한 감정 I feel complicated or my emotions are complicated 그거는 말이 돼요 진짜 내 감정이 복잡해 My emotions are complicated I feel complicated 약간 자기를 이해 못하는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럼 왜 complicated가 마음에 안들면 My emotions are confused My emotions are confused 조금 헷갈린다 좀 헷갈려 이것도 말이 되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굳어진 표현이 있는데 힌트 줄게요 놀이동산 놀이동산 amusement amusement park 안에 있는 약간 그 타는 것 중에 약간 이 표현도 롤러코스터 오케이 롤러코스터 오 오 오 오 자 청아야 듣고 있지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끌거 같아요 네 듣고 있다면 제가 왜 지금 지금 내가 흥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요? 알아요? 아니 저는 다음 페이지를 항상 안 넘기잖아요 네네네 그쵸 우리 담당 피디 박형준 피디가 어? 아 나 봐버렸다 넘기다가 봐버렸대요 그쵸 그러면서 오늘 형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음 근데 아직 안 만졌어요 아직 한 단어 I feel like a 롤러코스터 I feel like a 롤러코스터 오케이 나는 롤러코스터처럼 느낀다 부족해요 네 자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진짜 갓 씹 매거진에서 봤거든요 오 와우 롤러코스터 앞에 뭐가 있었는데 그쵸 어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아쉽네요 근데 피디님 말이 맞았네요 어 아니 그 헐리우스 타가 진짜 막 기분이 그랬나봐요 뭐 헤어지고 업다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업다운이었는데 feels like up and downs and a rollercoaster My life is a rollercoaster That's not bad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It's a rollercoaster of emotions One more time please It's a rollercoaster of emotions It's a rollercoaster of emotions It's a rollercoaster of emotions 감정의 롤러코스터 선이니까 롤러코스터가 그러니까 도리동산 아 맞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가고 거꾸로 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감정이 느껴질 때 It's a rollercoaster It's a rollercoaster of emotions The emotions 빼고 하면 조금 어색해요 It's a rollercoaster 뭐가 롤러코스터야 이렇게 되니까 감정이 롤러코스터 선이야 근데 어떻게 감정의 망감이 교차하고 왔다갔다 롤러코스터를 표현했을까요? 되게 재밌게 했죠 솔직히 You can say I've got mixed emotions 그거는 조금 덜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럼 읽혀도 돼요 It's an up and down of emotions My emotions are up and dow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Up and down 근데 그거는 다른 감정보다 그냥 행복했다가 우울했다가 Up and down 근데 롤러코스터 하면 여러가지 아무 감정 다 섞일 수 있죠 그렇죠 위아래 좌우 나왔다갔다니까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코스터 코스터 롤러코스터인데 스펠링을 천천히 한번 불러주신다면요 네 좀 길어요 R-O-L-L-E-R 롤러 C-O-A-S-T-E-R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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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호커 바퀴군다는 뜻이고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코스트은 뭐 당연히 해변 뜻도 있지만 바퀴가 그냥 아무 엔진 없이 굴러갈 때 그것도 코스트 코스트 약간 자동차 이 엑셀 안 밟을 때도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것도 코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이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피터의 진영영 정땡땡님이 의뢰주신 연구실 표현. 아 망감이 교차해. 자 이 표현 우리 꼭 외워둡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It's a dang of emotions. 자 땡에 들어갈 단어 놀이동산감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그 단어 영어로 쫙 풀어서 스페링 적어주세요. 샵 1077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곤란은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롤러코스터 펠라 청아 듣고 있어요.